진짜 저 어떻게 이렇게 금받은 시간이 가는 일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제가 아직도 마지막은 1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무대 아직 한 사람 많이 됐어요 열심히 했지만 이번 한 사람 무대를 이제 하게 된 거는 이제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고 하지만 다음은 저 역시 무대에서 더욱더 예쁘고 더 잘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오게 되었으니까 항상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? 뭐라 보죠? 네? 아, 가방은 어때요? 아, 저는 눈 하나 눈아, 눈아 뭐예요? 눈아, 눈아 뭐예요? 방귀라고 하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눈아 볼 때마다 입술이 약간 듀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듀 해가지고 강듀라고 진짜 웃긴 거니? 아, 무대 아, 이건 비밀 아, 비밀인데 아, 비밀인데 다음 어, 다운기야? 아니, 듀 알려줄게요 이건 구리구리 영감이라고 되어있어요 아, 왜그래요? 아, 왜그래요? 어? 우씨, 구씨이기도 하고 어, 약간 구리구리한 것 같은데 구리구리 영감이라고 되어있어요 어, 디은, 디은 미음 나무? 어, 켜었지?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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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색깔 안 떠가지고 어, 어 으응 티읍 지읍 왜? 아, 근데 진짜 아까운데 숨냥 진짜 아까운데 숨냥 아닙니다 충냥 맞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